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쪽에 수영하시는 분 있네 저쪽에 아 저기는 저 상상이 좀 보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에서도 우도 가는 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도 해리 사무 그러면서 우도 배에 가네 우도 배에 가네 와 저 위에 올라가신 분 봐 저 위에 올라가신 분 저 사람인데 올라가서 쫙 있네요 우도 배가 가고 있다 와 멋있게 가고 있네요 와 진짜 멋있다 잘 가래 잘 가래 잘 가래 잘 가래 둘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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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당근 쌀가루 다진마늘 소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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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뭐였어요? 오늘 체육관 드리고 체육관 하고? 응 거기서 푸드그릇 만들고 하다 한 번 하고 세워라 오늘도 날씨라니 응 바람이 막 쐬봐 시어 바람 불안이 막 집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굳더라 응 바람 쐬라 근데 저녁때.. 저녁때니까 바람이 또 응 멈췄네 응 아휴 멈췄네 오늘 정씨는 뭐 맛있는거 먹었어요? 응 오늘 또 비림도 안 나와네 그래서 막 비빔밥 맛있게 파놓고 계랄 넣고 막 바닷가에 막 하간거 매일 노안에 막 비빔밥 응 응 응 건강한 음식 먹으신게 응 응 부부에 부부에 하간거 막 여러가지 윗천에 나와 그냥 맛좋게 먹었어 아 내일은 금요일이네 응 내일은 추석도 얼마 안 남았다 응 응 금방 안nen 맛있게 copied 쫌 김밥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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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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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다 벌초 했겠지? 응 바퀴 먹으래 강 보라고는 기다려 벌초 안 하시나? 몰라 벌초다 창의변의 삼촌이 다 아파구나? 둘 다? 여자삼촌 남자삼촌 둘 다 뭐 어떡해 그렇다고 석채령 할 것 같지도 않고 석채령은 또 어떻게 될까요? 고찌 어머나 바냥 고찌 따라가면서 가요 응 알 또 추워? 응 이거 이분은 진짜 아니야 오늘 아침에 죽어 뺀게 그래 이거 이분은 진짜 아니야 진짜? 응 진짜 안고 진짜 안고 응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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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ни